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 뉴스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저 우려스러운 위험요인이 실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는 없을 거다. 곧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곧 반등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미시는 한국의 역량은 미미하는 걸로 좀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절대로 전쟁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건데 전쟁이 오늘 시작했다가 다음주 월요일 되면 끝나는 이런 게 아닌 건데 전쟁은 각종 이해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꼭 걸리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섭게 보면 뭐 뭡니까 그로 인한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로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는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도만 받는 게 아니라 유럽이 받고 미국이 받고 또 한국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꽤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상당 부분 우려스럽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뭐 비트코인 급락한다 그러고 뭐 이래저래 정시가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런데도 언론 뉴스를 보면 사실상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 분석 파악을 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전쟁이 주식장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도 개입되어 있지도 않는데 주식시장이 흔들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죠. 어쩌분이 없죠. 어쩌분이 없죠. 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가스 가격이 오르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안일하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탄탄한 나라인가 과연 괜찮은가 아니면 하도 많은 일들이 터지니까 그냥 그 일들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무뎌지는 건가 뭐 별 생각들이 다 들죠.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회색 콜풀소라 그러잖아요. 회색 콜풀소는 딱 보면 콜풀소 중에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눈에 띄니까 그냥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기가 더 되려 더 무섭다고 하네요. 왜? 위기가 오고 있다. 위기가 보이는 거죠. 어떤지. 그런데 계속 옆에 보이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별 별스러운 그냥 위기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미신의 영향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항을 내가 잘 극복하겠다라고 허리띠 쫄라매고 연대에서 악착같이 그걸 감내하고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면 다음이 좀 괜찮을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해석 그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만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어? 불안해 불안해 걱정돼 걱정돼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자주 보이니까 그래 저거 별것 아니네 그럴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마음만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 대응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이 벌이는 모습을 보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매우 우려스러운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우려를 안 하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과 싸우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을 더 서둘려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은요.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낮고요. 천연가스 비중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14년 크림반도 전쟁 때 금세 주가 하락이 회복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맞냐 좀 냉정하게 비교분석도 하고 그때 한국에 미쳤던 경제사항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시나리오나 상황을 감안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믿는게 되려 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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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식거리 정도로 그냥 보는 것 같아서 참 좀 답답하죠. 좀 충격이죠. 유가가 지금 두달만에 30%가 올랐다는데 기름값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어쩌려고 저러는가 과연 이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경제사항을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냐 아니 제대로 분석이나 하고 있나 좀 한심하고 답답하고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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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있는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의전도가 되게 낮다 하면서 괜찮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천엿가스 절반 이상을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데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공급망 대란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되게 우려스러웠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같이 급쳤죠. 지금 뭐 구리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고 뭐 아연하고 주석가격도 올랐다고 하고 계속 이루고 있는 사항에 정부와 기업들이 마땅한 대책도 말해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 푸틴이 순순히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적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원의가 필요한데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과연 대응이 제대로 될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안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갑갑한 거죠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나라가 망하는 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우려스럽죠 염려스럽다 라는 거죠 에너지 문제만 있는 것 절대 아니죠 다른 여러가지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치부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정류 철강 석유화 자동차 항공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한국의 경상 무역수지 척자가 2022년 내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매우 우려서는 상황이 지금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